형, 몸통이 돼있다. 몸통이. 이야, 이거 여기서 칼로 오픈해 봐. 우와. 엄청나네.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 진짜야. 진짜 맛있다. 이게 순해요. 소고기야, 이걸? 이건 소고기야? 네. 진짜 맛있다, 진짜. 현장에 이걸. 야, 앉아. 내가 뜯는 대로 배고프니까 허기를 좀 달래기 위해서 이거 먹고 하자. 너무 좋아요. 이야, 이거 봐라. 우와. 이거 어느 부위인 거예요? 소 부위지. 딱딱 정사각처럼 썰어서 보내주시더라고.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현장이어서 썰어서 보내주시고. 썰어서. 편하게. 이야, 이렇게 또 모이니까 옛날 세상 나고 좋으네. 아... 이거요. 우리는 플레이트가 생명이거든. 너무 좋은데? 아니, 이거는 또 너희들도 다 좋아한다니까 그게 또 되게 기분이 좋으네. 자, 그럼 여기다 양념장 두 군데 다 만들어. 두 군데다가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기름을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요? 기름 받는데, 이게?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해.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 양념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희온이가 음식 좀 까다로운데도 이것만큼은 희온이가 지가 사다가 먹어. 어... 부탁해가지고. 아... 브라이데이 프라이드 비힘